안녕하세요. 김종두세입니다. 논술 미니 설명의 다섯 번째인데 수리논술 불량 제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수리논술은 불량 제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불량 제한이 없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반은 진실이야. 그 다음에 반은 거짓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 입문논술 얘기를 살짝 하자. 물론 선생님이 입문논술을 가르치진 않지만 보통 입문논술은 보통 국어논술, 언어논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글자수 제한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문항 1번은 글자수가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이런 식으로 글자수 제한이 있고요. 실제 답안지도 원고지 같은 거죠. 물론 우리 평상시에 보는 원고지보다는 커. 어쨌든 원고지처럼 글자수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중요하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하면 일단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모자르거나 넘치는 경우에는 그거는 그거대로 내용하고 상관없이 감점이 들어간단 말이야. 하지만 수리논술은 그런 글자수 제한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불량 제한이 없다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정말 제한이 없나요?는 아니야. 실제로 현실적인 제한은 있어. 그래서 현실적인 제한은 있다. 그래서 반은 맞는 말, 반은 틀린 말이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어떤 식의 실제 불량 제한이 있느냐인데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답안지를 보면요. 답안지는 보통 수리논술 답안지는 과학론수도 마찬가지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 수리논술이나 과학론술 답안지는 큰 틀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주어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문항 1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문항 보통 두 개 나오거든. 그런데 이건 학교는 달라. 어떤 학교는 세문항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 어떤 학교는 네문항도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항 하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다 하면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 대문항 하나, 과학론술 대문항 하나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줘.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 한 장, 과학론술 답안지 한 장.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나 옆에 여러분들 답안, 자기 인적사항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인적사항 쓰는 부분은 나중에 묶어서 안 보이게 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입시의 어떤 공정성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제한된 영역 내에서 한 장 이내에 써야 되는 거야. 보통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 장이라고 주어진다면 한 장 이내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어. 문제가 네 문제야. 대문항에. 그런데 이제 그 네 문제가 한 문제마다 대문항 한 문제마다 한 장까지는 필요 없다면요. 예를 들어서 한 면씩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전체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답안지 종류가 세 가지라고 했지. 어떻게 세 가지냐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소문항끼리에 얼마씩 쓰라는 제한 없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둘로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어떤 학교는 거의 100줄을 줍니다. 아무래도 금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칸은 있어.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줄이 쳐져 있어. 그래서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이라고 하면 또 5의 수준이가 있나? 이렇게 줄이가 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줄은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겨도 돼. 일부러 막 어겨갈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식 쓰다 보면 한 칸에 쓰려니까 한 칸에 수식 쓰려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잖아. 그러면 1.5 칸 정도에 써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저 많이 쓰고 싶으면 글자를 작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현미경을 들고 채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선생님들 눈이 썩 좋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읽는데 지장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냥 각각 샘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렇게 돼 있는 학교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중앙대가 그랬던 것 같아. 문제마다 소문항마다 답안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이런 식으로. 2, 그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소문항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문제의 어떤 양이, 계산량이라든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당히 분배해 놓은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수련술 답안지가 있고 앞뒤 한 장을 써야 돼. 그다음에 과학 논술 답안지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내가 수련술을 풀다 보니까 앞뒤 다 썼는데 마지막 문제를 못 푼 거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제를요. 여기 과학 논술 답안지 다 썼습니다. 채점 안 됩니다. 채점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 강제성의 정도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분명히 전체적인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지 전체적인 분량 제한은 있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밑줄 안 지켜도 된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번을 쓰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쓰다 보니까 1번을 써서 아, 2번으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1번입니다. 이렇게 막 표시하는 친구도 있거든.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거 채점 안 될 수가 있어. 자,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이 채점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정도가 심하면요. 그 이 부분만 채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시험 전체를 0점 줄 수도 있어. 대신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꽈락이라고 해서 어떤 지지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채점하지 않는 게 있거든.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또 미니 설명에서 다룰 거야. 다룰 거야.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소문항 소문항 또는요. 또는 대문항 기준으로 대문항 기준 또는 더 넓게 보면 대문항이 하나인 경우지 수리논술, 과학논술 이렇게 해서 이 각각에 대한 이 각각에 대한 자,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야. 아예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 제한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글씨도 잘 쓰면서 굉장히 빠르게 했어. 저는요. 굉장히 빠르게 씁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 장 낼 때 저는 세 장, 네 장 낼래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니까 알아 놓으라는 얘기야. 불량 제한이 있다. 오케이. 대신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야. 현실적인 불량 제한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문항 풀 때 예를 들어서 소문항이 8개야. 그런데 전체 주어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그 전체 불량의 소문항이 8개면 8분의 1씩 쓰지는 못해. 왜?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조금 서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어떤 한 문제를 풀었는데 불량의 8문제인데 3분의 1을 써버렸다. 끝난 거야. 그러면 첫째 일단 나중에 남은 거 어떻게 쓸 거야? 다 조금씩 쓸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러면 분명히 논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쓰다 보니까 감점이 될 여지가 높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다는 얘기는 무서냐면 그 소문항에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 전체를 소위 말아먹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불량 제한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알아두시고요. 대신 학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도 참고. 여러분들 자기지원대학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야 돼. 입학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서 봐야 돼. 기출도 거기 있고요. 논술 가이드북도 거기 있고요. 일부 학교는 답안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케이. 발표 안 하는 학교는요. 발표 안 하는 학교도 보통은 다른 학교에 거의 준한다고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대책과 대비가 필요하냐야. 그러면 그 답안은요. 일반적으로 답안은 불량을 의식하면서 의식하면서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었다. 오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직 논술이 걸음마 단계야. 그런데 걸음마 단계에서 이것까지 고민한다? 에이. 아니야. 푸른데 초점 맞추고요. 많이 쓰십시오. 보통 스님도 초반에는 많이 쓰라고 그래.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안 써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만큼까지 못 풀었잖아. 그럼 안 써. 왜? 끝까지 써서 저는 답이 안 나왔거든요. 아니야. 논술은 일부 문제는 만점 받을 수 있어. 일부 소문항은. 그런데 나머지 소문항은 부분 점수들 같은 거 합쳐서 토탈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야.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초반인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답안 훈련을 할 때 분량을 의식하면서 결국은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초반에는 보통 이제 1학기를 얘기합니다. 초반은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자기가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초반에는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막 쓸데없는 가지 쓸 필요는 없지만 초반에는 어쨌든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 그리고 물론 이제 지적도 받고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첨삭 같은 거 도움이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긴 하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첨삭에 대한 얘기는 뭐 따로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이 답안 작성 관련해서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중반부터 중반 이후부터 이후 보통 여름을 얘기합니다. 여름부터 쭉이야. 자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뭔가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압축하는 근데 또 압축이라고 하면 또 이런 친구도 있어. 어쨌든 수연술 답안제는 글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뭐라고 가정한다. 그걸 압축한다고 뭐뭐라고 가정. 이러면 감점이지. 문장으로 써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줄이는 연습은 보통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죠. 일단 쓸데없는 쓸데없는 서술은 삭제를 해야 되겠지. 그치. 서술을 자꾸 안 쓰는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의미라도 같은 의미라도 좀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건 선생님이 수리논술 사용설명서라고 무료특강에서도 그 선배 답안 가지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데 한 줄이면 되는 건 어떤 친구는 네 줄을 쓰더라고. 입문계열에서는 그게 좋은 능력이라고 하던데. 근데 자연계수는 좋은 능력이 아니야. 더구나 시험 볼 때는. 어쨌든 틀리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답안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채점자한테 보이면서 어쨌든 줄여서 쓰는 효율적으로 쓰는 건 좋은 거거든. 그래서 물론 중간 과정을 막 생각하는 얘기는 아니야. 내용은 다 담겨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해 놨잖아. 같은 의미라도 효율적으로 뭔가 문장이나 표현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 물론 물론 오해는 없도록 해. 선생님 이제 알아 먹었어요. 알아 먹었는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연습하고 이건 어떻게 연습해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해는 없도록 하자. 선생님은 지금 혹시 그냥 답안 분량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시험 보다가 그냥 그렇게 연습하고 시험 보다가 어? 나중에 선생님 답안 쓰려니까 공간이 없어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는 시험에 대한 기본이잖아. 그렇지. 시험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런 정보 부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낭패보는 거는 막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이런 결국은 답안 작성이지. 그렇지. 이런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요. 첫째 첫째 일단 이거는 뭐 공부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누가 듣는다면 선생님 강의 공부하면서 뭐 선생님 예시답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답안 작성과 관련된 이런 또 어 그 기본적인 정보나 내용들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미니 설명의 주제로 더 깊게 들어가자고 여기서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길면 안 듣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짧게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불량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 대신 글자수 제한이 없는 거지 분명히 현실적인 불량 제한이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정확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신 좀 더 구체적인 답안 작성과 관련된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바로 다음 주제라고 말은 못하겠네. 선생님들도 순서롭게 조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후에 미니 설명에서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 수련술 과학 논술 불량 제한이 있다야 없는 거 아니다야 그래서 훈련할 때 공부할 때도 거기에 대한 그치의 고려가 되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 논술 설명에 잘 챙겨서요 입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